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, 부품, 장비 기술 자립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정부와 중소기업의 소부장 핵심 품목 R&D 과제 506개에 대해 특허 관점의 R&D 전략을 적용하고 핵심 품목 특허 분석을 통한 대체 기술을 발굴해 소부장 기술 자립과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특허청은 이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 핵심 기술 특허 498건이 신청됐고 소부장 분야 대일 특허 무역 수지 적자가 2019년 5억 9천만 달러에서 2000년 1억 7천만 달러로 71%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.